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.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최고기온이 31도가 넘는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은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였지만 낮 최고기온은 영덕이 31.4도, 포항이 31.3도, 울진 31.2도, 경주는 31도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6도,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오늘에 비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. 동해 남부 앞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1에서 2미터, 오후에는 0.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.